여름 석 달만 먹을 수 있다니.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대도 됩니다. 노르웨이 전통 방식이 빵 굽는 화덕. 빵집은 살아있는 박물관 그 자체입니다. 빵을 만들 때 굽는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요. 빵마다 굽는 온도도 다릅니다. 시나몬노론 정확히 180도에 맞춰야 합니다.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인 덕에 맛있는 빵이 완성됩니다. 김이 폴폴 나는 갓 구운 빵 냄새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.